새로운 혁신도시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오늘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이스타건 관련해서 채불임금 이야기도 나오고 차단금 너무 적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도 고액이 가단히 들이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재직자 부분까지 확대하고 우리 채불임금 차단금 제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을 발휘해놓은 상황이고 아마도 우리가 재직자 부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재단금 제도를 훨씬 더 개편을 한다면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역할이나 개입 권한 같은 것도 훨씬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 끝나자마자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제가 방금 우리 중견 강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도 있고 해서 보건노동 쪽의 의료시장에서의 보건의료 쪽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살펴보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었는데 대충 저희가 건강보험 DB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의사노동 시장의 경우에 개업이들이 10년 동안 평균 소득이 90% 오르셨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이 같은 기간 동안 3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소득 인상 비율이 높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게 정말로 의사노동 시장의 초과 수요가 어마어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저희가 저도 지금 저희 지역구의 대전의료원,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려고 할 때 보건의료노동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할지를 잘 파악하고 진단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노동시장 외고 상황이 굉장히 극심한 게 있으면 우리가 종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이런 큰 어떤 목표를 이뤄나가는 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고용보험 DB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구분이 안 돼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 업계에 공공의료나 의사, 보건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 임금,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DB상에서. 고용노동부가 파악하는 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실 수 있도록 좀 제속해 전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비정규직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얘기하면서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비정규직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우리 구직급여 얘기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이 인근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일하시는 상황에서 납부한 이 사업주와 고용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2천억 2천8백억짐 돼요. 그래서 이걸 1인당으로 보니까 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한 분 채용될 때마다 우리 실업급여 계정에서 한 400만 원 정도 380만 원 정도가 이 실업급여 계정에서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사업주들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 우리 고용본기금에서 충당을 하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주들이 치러야 될 비용을 외부화해서 그 외부화된 비용을 국가나 이런 시스템이 치러주고 있는 건데 제가 이 플랫폼 노동 같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확대해 나가면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비정형 노동 형태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주가 치러야 될 비용을 외부화하고 그 외부화된 비용을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에서 치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는 데서 가장 큰 원리거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활용할 때는 고용보원 비용을 차단해서 더 높이 적용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 비용들을 내부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지속가능한 이 공부 부용안전망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제안해 주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보험요율을 좀 높이는 그런 방안이 일종의 경험요율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금 재정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영세사업주들이 고용,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영세사업주들이 좀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반대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그런 면까지 좀 면밀히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